플레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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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야, 이건 맞추지 마! 이건 맞추지 마! 맞추지 마! 얘 비겁하다, 비겁해. 다이나믹 뛰어. 왜? 다이나믹 뛰어. 왜? 추길롱.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정답. 자, 노래방으로 갑니다, 노래방으로. 자, 노래방으로 갑니다. 야, 너 노래 잘하잖아, 이거. 미술 오세요. 넉살 도와줘. 아, 도와줘요. 같은 팀인데. 아, 내가 도와줘. 같은 팀인데. 더블링이라도 해줘. 나 잘 몰라. 박수! 자, 여기 홍대, 홍대 여기 어디 가고요? 초반 연기. 홍대 버스킹입니다, 홍대 버스킹. 두 분 요즘 활동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넉살 씨와 하네 씨입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우리 최고의 힙합. 자, 홍대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초반 연기 잘해. 연기가 있어. 형이 남자. 형이 남자야. 내가 언제까지 맞춰줘야 돼, 그거잖아. 형이 여자를 해줘. 알았어.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또 왜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맞춰줘야 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맞춰줘야 돼? 진짜 오빠 날 몰라. 칭,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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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문이 빡, 가. 스파게인. 너는 비쳐날까? 차 문을 부술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받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년풍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 번 화면 D 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이전을 못 가니까 넌 성격이 너무 멀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멀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또 막혀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 미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마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속 아무 말도 안 해 저거 같이 나가달라고 해 주세요 완벽한 너한테만 항상 부족한 사람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 알겠습니다 아니, 독다리 형 왜 나간 거야? 독다리! 아, 하네 환자요 엄마는 항상 그런 시기야 청념입니다 한해 자, 넉살은 그냥 들어가시고 자, 한해는 아니 형, 나레인처럼 날아가는 거야? 아, 진짜 한해 모처럼 멋있었다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때 넉살! 넉살! 밥풀! 정답입니다 콘서트 콘서트 자, 축제, 축제, 대학 축제 나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축제가 뭐 불러요? 어떤 거 불러요? 축제, 축제, 축제... 땀 냄새나 땀 푹 젖었어 후푹 지내 어디 창문 좀 열어줘 지루한 래퍼들은 이제 다 물렀어 이제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셔 짝뚱 짝뚱 그분이 오셔 짝뚱 하하하 할품 나는 짝뚱 가짜들은 싹뚱 짝뚱 짝뚱, 예! 감사합니다 축제 가서 이렇게 압둑하고 난리도 하네 쉽게 동보네 자 갑니다 다음 문제 저희는 진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올패스 특집이니까 나 자신 나랑 준비한 게 다른데? 한혜 씨 들어볼게요 비트박스 좀 주시나요? 오프 더 비트 보고 싶다 지꽉전 타고 들어가 빡자는 함부로 막 시름은 비트를 막어 오예 랩 언제 하나 물어봐 언제 아기 와인 마시는 아님 방송 안 하는 바보 잘했어!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어색해져요 자 넉살 들어볼게요 저는 참가자였다가 아니 바로 제가 프로듀서로 갔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잘하는 거야 왜 이거 내 거야 일이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뮤직 큐 뮤직 큐? 뮤직 큐? 뮤직을 큐 한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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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으로 세계 진출 랩으로 세계 진출 유럽으로 넉살을 유럽으로 야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걸 한다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강제 악수 대단히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변없이 더 너를 타 내 눈빛을 상고 난 헛선 위에 올려다. 레츠게드 파이팅 신나기만 만나면 난 이 머릿속을 개 박사. 그러다 제 같은 등을 들은 이미 죽었거나 온 몸이 너무 아파. 새로운 폭력을 잘 늘려. 세상은 32년 뒤 10시 19년. 내 꿈은 처음 쏴 부위가 처음 쏴 부위가 처음 쏴 부. 장점 처음 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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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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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프림 팀. 땡땡땡. 자, 노래 댄스. 야, 노래로 가, 저기로 가. 노래 해 볼게요. 노래 해 볼게요. 노래 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렛츠고. 와우. 넋돌. 날 뛰어, 날 뛰어, 막 뛰어. 라우루. 라우루. 아 뭐야? 라우루. 잘 먹었다. 라우루. 다시 카밀 가자. 가져라, 넌 레스토야. 렛츠고라, 렛츠고라. 렛츠고라. 뿌리한 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 안을 어떻게 부었나 뿌리한 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 안을 어떻게 부었나 뿌리한 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 안을 어떻게 부었나 불이한 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 안을 어떻게 부었나 맥주이 더 없잖아 남자들의 몸과 심한아가는 어느 생각에 어깨에 손을 올려 서로 눈빛만 통해도 긴장해 다 풀려 모두가 다 어울려 불미없이 공기 섞은 너네 포먼 소리 물 한 번 시원하게 뿌려주면 현실의 무궁가 모습 법치 손은 안으로 저번에 좀 올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예! 1년 만에 1년 만에 박박하는 거잖아. 네, 2년 반만 해. 나 음료 오랜만에 받아. 처음으로 네가 멋있었어. 형님. 너 래퍼구나? 아, 이러면 좀. 박나랑 티드러지겠어. 좋습니다. 이제는 래퍼 존으로 갑니다. 워낙 패밀리고. 자, MC 넉살에 갑니다. 사랑하는 개코 형의 음악. 오픈! 너무 옛날 노래나 가물가물하네요, 개코 형님. 되는 장사 있는데? 오, 되는 장사! 원트게 된 감각, 둘이 되는 장사! 우린 음악으로! 롤롤롤롤롤롤롤롤 산산 조각되는 탄산. 라잇 이건데, 그 라잇이 안 나왔어요. 탄산이 끝이야, 마지막 단어가. 우린 음악으로, 나 고르는 음악으로. 우린 음악으로! 이거 여기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혜영이. 아, 그래. 지금 래퍼진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워. 퓨! 파스바! 오픈! 아, 좋았어. 와! 불러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더부룩한. 움직이는 감각, 도움되는 장사! 굴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속, 산산 조각되는 톡 쏘는 탄산.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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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잇. 와. 와. 자, 한혜 갑니다. 모든 인사를 받았던 한혜. 와, 진짜로? 네. 한 번만 할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한혜가 넉살보다 많이 있으면 넉살을, 개코 씨가 넉살 버리고 한혜로 갑니다. 아, 한두의 개코요. 한혜 맞습니다. 오픈! 어, 뭐야? 어, 뭐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대박이다. 야, 그냥 가. 너는 이거 안 되네, 그냥. 진짜? 뭐야? 바로? 왜 싱겁게 공개해요? 아니, 되게 할 거 있으면 좋겠지, 잘 공개하지. 일 할 거면 모두 없다고 그냥. 짠이라도 하든지, 짠이라도. 기대 잔뜩 했는데. 좀 다시 한 번 해봐요. 짠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정답 궁금하시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까닐? 형은 몰래. 형은 몰래. 오우. 야, 야, 야 끊었다. 야야야. 외국민이나 하키나마타타 이럴 수가. 오늘 분량은 어쩌지? 불러볼게요. 움직이는 감각, 돈 되는 장사, 우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속을 산산, 조각 내는 탄산, 라이? 야, 제작진인데 이거는 선곡한 이유가 없나? 정면 승부 안 나. 맨날 정면 승부하려고. 지금 한 애가 거의 다 썼어. 우린 음악이랑 더부룩한 속이 있거든? 우린 음악이랑 더부룩한 속이 있거든? 사실 있거든. 우리 너무 많이 저희 게스트까지 안 봐가지고. 안 봤어요.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안 보고 싶은데. 먼저. 진짜 안 보고 싶은데. 렘부터 갑니다, 렘. 근데 여기는 진짜 순수해요. 정답판이 정말로. 순수한 렘의 모습. 오픈. 자, 불러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불러볼게요. 시작. 놀라운 토요리에 슈얼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오리배 아니야? 확실히. 서프라이즈. 안 창피해서 좋다. 안 창피해서. 아니 심지어 한두 글자는 들은 게 있었는데. 네. 이걸로는 도저히 못 살리겠다 싶더니 저걸 그렸어요. 갑자기. 잘했어, 잘했어. 맞히면 됩니다. 맞히면 돼요. 뭐야, 기출음부터 다 틀렸잖아. 여기 덩이 됐어. 완전 믿었어, 여기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번만 할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나 진짜 진짜 좋아. 근데 멘트가 너무 좋다. 부럽다. 하지만. 미녀는 다릅니다.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원샷을 받았더니. 오케이. 바짤남. 원샷남. 그래서 오늘도 한 번 원샷을 받아보겠습니다. 바짤남. 원샷남. 오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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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섭섭한데. 어? 어? 아하. 자, 헥. 자, 핫. 아니. 저 네 개 중에서 뭐 누르면 딴 걸로 넘어가겠지. 아, 눌러볼까요? 조심스럽게 눌러볼. 아. 나는 잘할래요. 난 잘할래요. 이겁니다. 잘할게요. 아, 섭섭하네요. 아, 그럼. 약간은 좀 서운한데. 자,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한데. 퍼뜩 있는 감각. 산산 조각 내는. 산산. 여기까지는 들었다.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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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을 지금부터. 원샷 지금 박빙일 것 같아요. 아, 전쟁이다. 사랑하는 래퍼 선배님의 노래를. 누가 가장 많이 맞혔을지. 화면. 오픈 갑니다. 원샷은.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 공동 1위. 한해가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피오가 공동 1위로. 대박사고. 한해와 피오가 1등이었고요. 이제 글자 수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오픈. 32글자입니다. 32글자. 32글자가 떠 있습니다. 곡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코의 될 대로 되라고 해. 자신의 노래가 얼마나 대단한지 표현한 곡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힙합이네요. 힙합이죠. 힙합이에요. 앞부분입니다. 좀 세게 표현을 했네요. 힙합이에요. 아니 근데 움직이는 감각이야? 그게 퍼뜩이는 감각이 아니고 움직이는 감각이고. 번뜩이는? 번뜩이는 아닐까? 번뜩이는 감각 그건데. 내가 기억이 맞으면. 지금 약간 넉살과 한해가 다른 게. 번뜩이는 감각이고. 아, 움직이는. 번뜩이는. 번뜩이는. 근데 번뜩이는 감각 같아. 내가 알기로. 번뜩이는 감각. 번뜩이는 감각. 번뜩이는 감각. 번뜩이는 감각. 번뜩이는 감각. 번뜩이는 감각. 정답이 누나 이거야. 정답이 누나 이거야. 아, 지금 왜냐면 조용히. 이게 정답이야 라고 넉살이 얘기했습니다. 오픈!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아니 이렇게 싱거하거든. 아, 그래 저거야. 번뜩이는 감각 돈 되는 장사. 우리 눈만 걸어. 더부룩한 체끼를 산상. 저번 내는 탐상. 맞아 맞아. 맞아요. 아, 체끼가 진짜 있었어. 아, 채끼! 한번 닫아줄지 모르겠고 채끼는 게 아니고 채끼였네요 채끼 있다고 그래서 탄산이 그걸 내려주잖아 내 노래로 시원하게 사이다, 사이다 자기노래가 탄산이네 퇴한 게 맞네 오! 영! 김! 오! 영! 김! 거기만 들어왔잖아 한 방 몰라, 채끼는 잠깐만, 이거 한 방인데 그럼? 파이터 어디 고개를 딱 들었냐 이래도 되나 싶죠? 파이터인데도 채끼를 들었네 대단해, 채끼를 들었네 살려달라고? 수영! 채끼! 몰랐잖아, 이 노래를 계속 그러더라고 난 파이터야, 잘 봐 한 방은 내가 있어, 채끼 무조건이야 음악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채끼가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깐 딱 잡았지 진짜 근데 이게 글자 수도 다 맞아요? 맞아요 글자 수가 맞아요? 글자 수가 맞아요? 아니,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약간 노래하는 친구들은 김봉수의 보고 싶다라든지 교과서적인 곡이죠 인문곡 같은 이 곡은 래퍼하는 친구들이 약간 교과서처럼 따라하는 곡이에요 글베이크하는 달성 68배 노릇볼 그래요? 근데 넉사 씨는 교과서인데 왜 원샷을 못 받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안 했네, 전혀 흔히 안 했네 오로지 부린 음악에만 유아파, 유아파 유아파요? 뉴이스트도 이 노래를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즐겨 들었어요 아, 즐겨 들었어요? 래퍼가 아니다 보니까 연습은 안 해봤는데 노래는 즐겨 들었어요 진짜 유명하구나 그래요 근데 이번 건 저희를 너무 무시한 차사야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왜 그랬어? 의도를 좀 알려주세요 빈지노입니다 지코입니다 황모 씨입니다 그레이입니다 자, 힙합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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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은 파 알죠? 저 다이나믹기 1집 통으로 닿아요 발음이 되게 정확한데 굉장히 빠르고 슈슈슈슈슈슈 슈슈슈 한 해 날라갔습니다 다 끝났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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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우 실패 실패 이건 왜 냈어요?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심지어 발음 너무 좋은데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부분 조금 약간 좀 우리가 삐끗할 수 있다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 뜨기 있어요? 다 끝나고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분 내가 좋아하는 분 내가 좋아하는 분 둘이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붐청이로 하면 끝나는 거네 번뜨기는 물어보자 그러면 번뜨기는 물어볼까요? 헷갈려하는 게 있으니까 저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퍼뜨기는, 번뜨기는 번뜨기를 가지고 민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비둘기 아줌마로 빙이 돼 있어서 이게 멘탈이 센트럭파크에 가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오시라고 그래 에나벨인 줄 알았어 나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인형 같다 눈이 너무 예뻐 입술 예쁘다, 예뻐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 한 해 피오 씨가 원샷이 나왔기 때문에 넉살씨가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저 셋이 없었으면 이거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맺을 거야 한 시간에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진짜 꽂히는 단어만 들었으니까 넉살이 형이 또 젊은 개코예요 발성이 젊은 개코다 정코, 정코 정코 젊은 개코 젊은 개코 늙은 이승기 다시 한 번 우리 친구 묘하다, 단계가 중간이 묘하네요 젊은 개코 늙은 이승기 최고의 랩을 또 감상할 수가 최고의 랩 제대로 한번 보여줘 제대로 개코 형 톤으로 약간 그 모창 같이 섞어서 힙합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불러주세요 벗뜨기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굴인 음악으로 떠버럭한 채끼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라잇 벗뜨기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굴인 음악으로 떠버럭한 채끼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라잇 레이골 점코 늙기 점코 늙기 점코 늙기 점코 늙기 아, 잘한다 진짜 잘하신다 나도 너무 올린다 원업하는 거 처음 봤었어요 동현 씨 놀랐어요? 진짜 래퍼 같아 멋있어 진짜 래퍼예요? 진짜 프로 프로 래퍼 원어비 프로 프로 래퍼예요